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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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악 아아악 야아악 아잠깐 뭐야 이거 어? 뭐지? 어?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구독 놀라워 아잠깐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뭐야맘 paddle 이거 야 왜 우리 몸이 붙었지? 아아아 a Az 안돼 내 이쁜얼굴이요 아 caval 아 Internal 나 당연히 ords 해왕 어떻게 아 나와 나와 너 나와 너 가 아 네모 methyliger 아 perch 이거를 이것을 잡아뜯어버려야 돼 아 앗 누가 나 누가! 이 집 진짜 좋아! 아!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어... 이거... 근데 일단은... 늦었으니까 집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건 둘째치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해! 아... 아니 아니지... 그...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일단 들어가자. 아니... 진짜... 음... 여보 애들이 마트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늦지? 아이... 그러니까 오면서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애들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아... 야... 야 봉수야! 네... 예... 아... 봉수야 들어왔어? 아...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예... 아... 요로는 어딨어? 요로는? 아... 요로... 요로 좀 있으면 올 거야. 티비 붙었던 거 마저 보세요. 아... 티비... 아... 알았어. 음... 왜 티비가... 음... 뉴스가 이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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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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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방금방금 으악! 아이 그래? 아이 요로야 그러면은 위에 들어가서 어... 오빠 아까 방금 올라갔으니까 어...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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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빨리 자! 어... 사... 사이좋게 놀고 있을게... 어어... 아... 음... 음... 아 애들이 들어왔네! 아... 밖에서 화양하고 들어왔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아이 둘이 사이가 사이가 굉장히 좋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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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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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살아갔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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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마음대로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네 몸에 붙은 게 아니라 네가 내 몸에 붙은 거라니까! 아니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완전 아니거든! 일단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아휴... 내 침대 가서 누워야지! 난 토끼인 가지고 놀 건데! 놔! 놔! 이거 놔! 아휴... 근데 이렇게 불편한데 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아까 그 뭐야? 아까 그 중독 때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지 않았었나? 뭐라 말했었지? 음... 아, 너희들 몸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싶으면 너희들 서로 배려하고 공평하면 다시 몸이 서로 떨어질 거야 음... 맞아 맞아 그랬었지 그랬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공평해져야 우리가 돌아간다 그랬잖아 응 그치 그치 그러면 오빠가 나한테 양보를 하면 되겠네 아니지 아니지 봐봐 공평해야 되지 응 그럼 내가 졸리지? 응 자야지 나도 안 졸릴대 짜잔!!!! 싫어!!!!! 싫다했다 공평하기는 뭘 공평해 그냥 니가 떨어지면 되잖아 싫어! 오빠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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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것도 뭔가 묘하게 허전하다? 뭐가 허전해? 아닌가? 뭐지? 뭐지? 이 이불감? 응? 응? 야! 바둑이! 바둑이 뭐? 바둑이 없어! 바둑이가 왜 없어? 바둑이 저 밑에 잘 있어! 없어! 없다고? 없잖아! 우리 들어올 때 없었잖아! 응? 무슨 소리야? 우리 바둑이 오다 나왔지? 응 바둑아! 바둑아! 이거 진짜 없잖아! 나 분명 여기 묵허 났는데? 여기 묵허 났었단 말이야 분명히! 아니 그 니가 챙겼어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도 어학 책임이 있다구! 아니 그 니가 그거 데리고 다니기로 했잖아 전체! 그래도 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잘...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바둑이 우리 찾자 되는 거 아니냐? auch 그 그러면... 아니 배둑이가... 혹시 마트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까 저기 갔었으니까? orVER 아 그러면 내가 왼쪽 찾을게 니가 오른쪽 찾아 알겠어! 으아아아악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뿐을 이렇게 쳐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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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갈게! 으아아않 으어어어어 으으음 아저씨 아저씨 어어! 아! 야! 니네 목... 니네 얼굴이 왜이러해?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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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바 그거 알 바 없구요 요일에 빨리 말해봐 아니 그 아까 저희 여기 왔었는데 혹시 그 하얀 강아지 못보셨어요? 으으으... 나는 못봤는데 아저씨가 훔쳐! 안가자! 아 내가 왜.. 내가 그 강아지를 왜 훔쳐간 니네 왜 목소리가 두개야 어? 아니다! 시간 쓰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요리야 근데 우리가 결국 마지막으로 잊어버린 데가 지극대 집이잖아? 응 응! 그치 그치!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응! 그러면 일단 데리러 가보자! 다시 가보자! 고고고고!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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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잉 어디있지? 응. 넛으로 갔네? 바둑아! 옆으로 갔네? 바둑아! 어디있어 바둑아? 어? 뭐래? 바둑아! 으? 우리 바둑이 아니야 이거 저기 있었구나! 말도가 집에 가자 집에 가 힘들었지 우리 바둑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휴 바뚜가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다 여기 있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바뚜기 때문에 에휴 진짜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말이야 그래 야 이제 요리야 우리도 적당히 싸우자 하 그래도 오늘 이렇게 협동해서 바뚜기 찾고 진짜 다행이다 그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협동만 하면 다 될 거라니까 아휴 그래 알겠어 나도 그러면 앞으로 좀 오빠한테 양보하면서 복제해 오빠도 그럼 나한테 좀 양보해 주고 그래야 된다 음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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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다 어 뭘 떨어졌다 나와 나와 어 어 요리야 응? 어 우리가 설마 그 공평해야 된다는게 EU리가 서로 응? 어 협동하면 되는거였나봐 어 그렇구나 어 어 이거 이거 안되겠네 이거 우리 앞으로도 돕고 살아야겠어 맞아 맞아 어 다행이다 그치 어허허허 아! 오빠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 그 갱기! 아니 내꺼잖아! 니꺼 갖고 해서 해! 가! 아! 싫어! 나도 시켜줘! 나 시켜준다고 했잖아! 아까는 이것만 하고 시켜준다메! 저리! 가! 가라고! 가! 싫! 싫어! 싫어! 엄마한테 이런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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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